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!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안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밀려 살아된다고 합니다! 가만히 화포들을 간호적으로 오며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었으나 된다고 말하게!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대전으로 찾아오는 vomiting 구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연빈이